카페인 함량이 높은 에너지 음료 유통량이 크게 늘자 보건 당국이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에너지 음료 유통량은 4만 천여 톤으로 지난 2011년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고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에너지 음료 한 캔만 마셔도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